밥 먹어야지 아우 추워 말 말 말 말 말 아 좋다 왜? 뭐가? 먹으라고 묻는 사람이 운호가 이발했어요 너무 멋있다 머리 자르네 배고프다 배고프지 배고프다 근데 머리 진짜 이쁘다 잘 잘랐어 이번에 좀 짧게 자른거 맞지? 아 맞아 아니 어제 한경환은 봤잖아 얘 살 진짜 많이 빠졌더라 그러니까? 무너진 몇kg야? 내 65kg 얘 66kg인가 67kg이야 운호랑 몸무게 값다 대박 근데 이게 177kg이야 저희는 만나서 식사하고 이제 카페 가서 작업하려고요 이디야의 맛있는 신상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운호가 코스트코에서 제가 먹고싶다 한거 사다 줬어요 곰표 오징어 튀김 뜯어볼게요 진짜 잊지 먹어봤어? 먹어봤어? 오징어 찐미채 있지? 네? 오징어 찐미채 뭐찜이 맞지 않지 존맛인데? 디저트 먹고 작업시작하면 되겠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으세요 스레이 습스득 맛있다 ups 잠시 후 왈호와 오맛 이따가 또 입장에서 toxic 다하고 갈릴까 내가 밥 먹을 때 집에서 밥 먹을 때 하는 방법이 있거든 숙대점은 BHC에는 이 뿌링크 가루를 딱 적정량만 뿌려주거든 해방촌점은 완전 많이 뿌려주거든 근데 오늘 숙대점에서 시킨 이유가 있어? 그게 없더라고? 해방촌점이 안 떠 있더라고? 왜? 나 말도 안 했는데? 나 진짜 싸이코 같아 솔직히 싸이코 같지? 난 싸이코 같을 때 싸이코 같다고 말해도 돼 은호가 결벽증이 있거든요? 말하면 안 되는 거야? 나 선택적 결벽증을 앓고 있는데 은호 컴퓨터로 밥 먹을 때는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주의하세요 잘 먹겠습니다 만약에 형 뒤로 돌려보고 싶으면 나한테 말해줘 응 왜? 내가 해줄게 형 먹기만 해 나도 할 수 있는데 왜 해줄게 내가 나를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런 게 아니야? 아 여기서 첫 만나보나 보다 누구야? 쟤 나오잖아 어디서? 아 이 배우가 나오는데 누군지는 몰랐어 이게 시즌 초에 나왔구만 너무 모르겠네 우리 진짜 다 먹으면 안 돼 우리 다 먹자 우리 다 먹으면 너무 고마워 우리 다 먹으면 안 돼 고마워 제 이름 뭐지? 둘? 헌터 셰이퍼랑 이 남자 실제로 사귀대 응?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네 웃겨 찜장 가서 보고 싶다 손 씻고 나 아까 물티슈로 다 씻었어 아 여기 있네 물티슈 손 씻고 나 이걸로 하면 안돼? 이건 손 닦는 거 손 씻고 손 씻자 일단 그럼 이거 원호가 손 씻겨줄게 그래 응 근데 우리 라면 그럼 안 먹는 거지? 아니지 뭐 먹는 거지 왜? 왜? 라면? 응 저희는 저녁 먹고 유포리아 보다가 아이스크림이 당겨서 나왔어요 당겨서 나왔습니다 당겨서 나왔습니다 아이스크림 사 먹으러 나왔습니다 출발 아 얼굴 나왔다 응 이걸 놔도 돼 내 최애는 붕어 싸 많고 난 돼지마 여러분의 최애 아이스크림은 뭔가요? 댓글로 달아주세요 추첨을 통해 댓글을 달아주신 10분께 댓글을 남겨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배가 고파가지고 우너 쫄라가지고 컵라멘 사고 아 그 안에 뒀어? 어 여기 있어 아 아 얼굴 살 진짜 나 다음주부터 진짜 다이어트 정말 지킬 수 있지? 응 좋아 근데 나 많이 뚱뚱한가 보네 아니 옛날이었으면은 얼굴 살 없어 이렇게 하잖아 지금 쿠팡이치 뭐 와이냐고 올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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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이치 뭐 먹을래? 배고프다며 아까 라면으로 안되잖아 나 근데 진짜 다이어트 할거야 우너야 우리 여름 준비하기로 했잖아 같이 컵라면 푹 익히는 걸 좋아해 약간 크리스피한 걸 좋아해 푹 익히는 거 내일 일요일날 우리 어떤 일가가 있죠? 저희 내일 일단 명동자라에 에세스 구경하러 가구요 네 요즘 진행하시는 작업에 진행 퍼센테이지는? 완료 30% 정도 30% 정도 원래 오늘 빠지게 했어서 일단 거의 못했어요 내가 자꾸 말 시켜서 그랬지 아니에요 거기 이디아가 별로였어야 돼 그럼 내일 목표 작업 퍼센테이지는? 응 내가 하는 거 봐서 여기 지금 필름해야 돼 내일 근데 열심히 할거야 어 응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응 할 수 있다 짜자 여러분 솔직히 나 거기 가면 잘 돼 그 카공하는 카페를 찾고 있다면 할리스 천계천점 어 할리스 천계천점은 무조건 가세요 거기 진짜 카공의 성지에요 자리자리마다 콘센트 다 있고 오 일단 4층이야 어 4층에 근데 4층 3층이 아예 뭐라 해야 되지 공부를 위한 건가 거의 다 4인석이고 어 아니면 거의 4인석 아니면 1인석이고 무서워 아이고 왜 이래 이거 낙서에 낙서 이거 응급백다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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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первых 숙소 국물류가 없는 것 같아 가지고 마트에 뛰어와서 국물을 살 수 있는 걸 샀어요. Ba-sens, 밀드, 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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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채례드, 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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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드. aproximadamente까지 한 번 sì. 밥 다 됐어요. 밥 먹어야지. 밥 먹어야지 밥 먹어야지 아 추워 추워도 못 먹어야지 밥 다 퍼진다 에헤? 안 먹어야지? 응 왜? 진짜 맛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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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시업 기선을 제압하네 이게 뭐야? 그 있잖아 나 몰라 랩몬스타 나 지금 네티즈들이야 네티즈들 랩스킬러 상대방인 기선을 제압하네 제발 새유 비치 유 캠퍼깨 위드 이이을 원하드 나 오늘 더 어김없이 카페에 작업하러 가는 중 I wanna dance like I make money move 이제 날이 진짜 많이 풀렸다 찢찢뽕 여러분 저희는 그럼 카페에 가서 또 말씀드릴게요 응 일다기 일은 귀요미 일다기 일다기 감다기 다음은 인형 귀요미 귀요미 매니저 매니저 크리스피 멜론 프린 멜론 진짜 맛있어 엄청 맛있어 맛있지? 멜론하다 응 이렇게 웃었다 뭐 뭐 웃기지 웃기지 잠깐 웃기지 멜론 멜론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한 번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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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지그시 누르는 게 괜찮다고 했어 오우 시원해 힝힝힝힝힝힝 나 원래 안아줘 응 잠깐만 제가 요즘 수염 제모 하고 있는데 수염 제모 혹시 해보신 분들 여기가 되게 좀 문제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 그 끝부분이 자꾸 잘 안 없어지고 시껌해서 좀 스트레스 받아요 여러분 안녕 잘 자요 으 으 힝힝힝 힝힝힝 힝힝힝힝힝 왜 많이 고프지 왜 많이 고프지 어떡해 이게 첫끼야 아까 커피 먹었어 커피는 끼니가 아니잖아 제가 오늘 수염 제모하는 날이어가지고 지금 강남역에 왔어요 제가 회사에 가 있는 동안 문호는 근처 카페에서 작업하다가 첫끼를 지금 먹고 있는 거래요 어떡해 배가 고파가지고 근데 내가 항상 하나 느끼는 건데 배고플 때 참으면 배가 안 고프거든 응 근데 항상 배고플 때 커피를 먹잖아 응 그럼 배고픈 게 안 참아져 왜 그런 거지? 모르겠어 커피를 먹으면 안 참아지고 그냥 한 것도 안 먹으면 참아져 지금 그럼 배가 갑자기 고파졌겠네 배고프게 안 참아져 배고프게 안 참아져 피부과 따라왔다가 아쿠아필 하시는 기분이 어때요? 저 뭐 아쿠아필 아쿠아필이 아쿠아필은 쓸 때 하면 좋아요 오늘 저희 부가세 별도로 9900원에 하거든요 첫 구매 이벤트 같은 아쿠아필 몇 번 해보셨어요? 저는 맨날 했어요 횟수는 기억 안 나요? 네 100회는 너무? 100회 안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희는 오늘 뷰티데이하고 저녁 먹으러 가고 있어요 아 여기가 머리 감을 수 있다는 광화면 러시야? 어 어 머리 감을래? 어 깜깜깜 쌀국수 먹으러 왔어 쌀국수 먹으러 가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불심해 그거 사람한테 그거 사람한테 귀엽다 이즈의 자체만 다이슨 드라이기 사려고? 이즈의 자체만 다이슨 드라이기? 이쁘잖아 형이 이직하는데 직무가 퍼포먼스 마케터잖아 난 퍼포먼스 마케터 컨텐츠 마케터는 컨텐츠라는게 의미가 생소한건 아니잖아 퍼포먼스라는건 내가 생각하는 퍼포먼스는 너가 생각한 퍼포먼스는 뭐 같다고? 그러니까 형이 퍼포먼스가 되어서 공연을 하면서 랜시랭 팝아트 하신 그사람처럼 파리에서 빨간색 비키니 입고 아 뭔가 퍼포먼스를 하는거 같다고? 퍼포먼스 개념의 마케터 자기가 직접 퍼포먼스를 해야되나? 춤을? 약간 그런거 같다 의미가 약간 낯설어 정확하게 무슨 질문인지 잘 못했어 나 그거 맞아 나 무대에서 춤춰야돼 파리에서 누워서 온몸에 막 피뿌리고 막 막 막 그러잖아 나 못 뽑았어 저희는 서울역 베스킨라빈스에서 베라 사서 정훈이 집에 갈거에요 왜냐면은 내일 쉬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태극기 집에 거실거죠? 네 당연합니다 매일은 3일짜리 감사합니다 누구한테? 동림 유공자분들한테? 네 아 나 진짜 입에서 만나 곱창 냄새 맡을거야 아무래도 우리 곱창냄지 아 여러분들은 곱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곱 안에 들어있는 그 그 그거가 똥이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똥은 아닌거 같애 그럼 정당하게 똥을 판다고 사람들은 그게 똥은 아니야 똥을 빼고 어 아니 지나가는 길은 기관인거 같애 근데 그 안에 꾸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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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있는 그게 뭘까? 그게 이제 창자인거지 어 그럼 똥이라고? 아 아 아 아 저희는 종훈이 집에서 신나게 놀고 저희는 종훈이 집에서 신나게 놀고 이제 다시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즐거우셨나요? 네 불타는 월요일 응 내일 쉬는 날 아이 좋아 3일절 재고 아 저거 뭐 먹었나? 그럼 입술이 괜찮아졌나? 응 아 잘 거꾸로 들었다 저희는 지금 종훈이 만나가지고 이태원 한남동 갈려고요 이태원 한남동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아 종훈이가 은호 생일 못 챙겨줘서 미안하다고 곱사 준다고 해서 저도 곱사리 껴가지고 같이 가고 있어요 아이 좋아 한남동 가서 인사드릴게요 아 아 네 알겠습니다 빨리 갈게요 버스정류장으로? 네 우리 뛰는 척 하나 안타자 그래서 뭐 열심히 뛰어가는 거 좋죠 어 힘들었어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아 아 안 다 떴다 아 아 예 아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라이트하게 노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냥 나 일상을 기록하고 다운타운웨이 왜 오고 싶었어? 내가 사주기로 해서 온 거잖아 언급해야지 제가 종우님이랑 생일이 하루차이 나는데 응 생일선물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고마워가지고 어 종우님이 저는 못 챙겨준 거 같다고 해서 저를 점심밥을 사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기 왔어요 제 목걸이 짓고 있어요 왜요? 이상해요? 이거 뭐 어떤 생각으로 코디하신 건지 이게 드러나봐요 아 이거요? 이거 약간 제 약간 수더분함에 섹시함을 진짜 한스푼 이렇게 딱 넣고 싶어가지고 구매처는? 구매처요? 그 템미러원 약간 근데 목 갑갑하진 않아요? 안가깝한데? 갑갑하면 뭐야? 아니요 약간 짧은 것 같아서 어 약간 일부러 핏하게 하는 그런 건가? 그런 건가? 아니 근데 이게 반팔티를 입으면 이 목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아 맞긴 한데 지금 이 안에 이게 이게 나시여서 아 나시인 거 티나? 동훈님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생일 축하해요 네 그거 사는 그 사이트 있어 아티스트 저 가지 내 색깔랑 똑같은데 어떤 거? 그렇지? 네? 잠깐만 저희는 지금 한남동 주택가에 있는 오지일이라는 카페에 왔습니다 오지일은 아스트레일리아 언덕이라는 뜻으로 그런 편안함? 후지함? 스테이 쿨 멘탈 귀엽다 이거 뭐였지? 멘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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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갈게 진짜 우리 이제 시작해 맞아요 감사히 잘 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나 첫판 했을 때는 진짜 지을 때 있다고 생각했어 그니까 내가 너무 똥을 싸가지고 뭐 대망차 놓고 척전이었네 뭐 가기네 하면서 뭔가 젖소리를 해가지고 첫판에서 되게 개발려서 나도 첫판에 솔직히 와 팀 바꿔야 되나 이렇게 개코트? 근데 이건 웬걸? 둘째판에는 형이 성중이가 하드캐리라고 나 멱살 잡고 했고 세 번째판에는 세 번째판에는 운호가 하드캐리해서 최종 우승 그니까 나 갑자기 각성해가지고 어 막판 스포츠 올려가지고 역대급이었어 아니 근데 또 이제 번외판에서 그 제이슨 형이 어 그니까 완전 또 각성해가지고 첫판 종훈이 형 둘째판 성중이 형 셋째판 나 넷째판 제이슨이 형 그 순서 각성 순서가 짧았어 대박 뭔가 영웅들이 각성하는 거 여러분 저희는 그래서 두 시간 동안 공짜 코켓풀 치고 왔어요 아니 그거 하나만 봐줘 요플레 당황해 먹고 나 복숭아? 어떤 맛? 오늘 복숭아 그때 어떤 거 어땠었어? 난 나쁘지 않았거든 응 응 응 응 복숭아 그래 복숭아? 그냥 복숭아 안 먹어 어 조용히 좀 해가네 아니에요 아 좋다 왜? 뭐가? 뭐가? 뭐라고 묻는 사람이 오늘 오늘 오노앤돌핀의 하루도 끝 끝 저희는 또 주말 동안 함께 놀고 이별을 합니다 30분 동안 유튜브 같은데 이렇게 놀겠다 이별했습니다 썸네일 이별했습니다 드릴 말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각자의 위치로 돌아간 다음에 또 주말에 만날 거예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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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야 행복했어 앞으로 더 행복하자 응 발이 웃기네 응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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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